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정글 트린인데 그 열광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룬 특성을 좀 이상하게 들었습니다 룬 특성을 룬은 제대로 들었는데 공속 쿨감을 들었는데 특성을 라소스 특성을 들어가지고 지금 조금 그래서 지금 특성이 폭풍전사에요 근데 폭풍전사가 개인적으로 안좋다고 생각을 하는게 그린이 초반에 그냥 rpg 돌아야 돼 왜냐하면 싸움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그린은 rpg를 좀 강요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서 저는 초반에 싸울 수 있게 열광을 들었었는데 일단 뭐 그렇게 됐네요 일단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폭풍 드린담이요 룬은 원래 들던 공속 쿨감 들었구요 자 한 대 툭 쳐가지고 이게 왜 쳤냐면 전투 유지하려고 쳤어요 이거 100 유지해서 레드 때리려고 떼는 이유 별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때린거야 자 탑갱을 가려고 또 이렇게 빨리 돌았는데 소울킬 맞쏘사 야 그럼 여기 온 이유가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단 1g도 없죠 자 그냥 정글 돕시다 이렇게 되면 앞이 없어요 이거 돌 등고 돌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뭐참 자 탑은 일단은 뭐 이렇게 정리가 됐고 빼야되는데 이 아저씨 안 빼면 자 저도 좀 피 없어서 가면 같이 죽어요 안전하게 오케이 나한테 이걸 박았는데 이 타아가 나한테 걸리면 대강이 가진다 자 여기 지금 찍혔거든요 표식 깨려봅시다 어 잠깐만 넌 이미 눈치를 채는게 늦었어 야식아 웃기지마 하나 먹을거다 이새끼야 내꺼야 죽어버려 예스 자 여기서 이제 신발을 그냥 먼저 사버릴까 파란 강타도 좋긴 한데 신발 살게요 상황이 자식이 내꺼 지금 가정을 한거 같은데 이런거 이제 만났을때 싸움을때는 신발을 그냥 완성을 해버리는게 추노하기가 좋아서 금방지게 나한테 표식도 찍었고 어이 먹었냐? 먹었네? 오 착한데? 먹은건 없어 자 그리고 이 아줌마도 또 죽었고 돌아가는데 자 돌아가면 딱히 먹을거 없고 자 미드나 먹읍시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표식 찍혔거든요 와드를 여기 막으면 빨리 지워질거 같으니까 어? 언제나 어디야? 2 1 땡 오오오오오 으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악 아이쌍 아이고 아 이놈이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네 아 까불어 아 일단 파란등타 하나 가고 아니 폭풍 별로야 이게 왜그러냐면 공격력이 올라가서 빨리 죽였을걸 아마 그리고 이제 서로 서로 신발이 있으면 모를까 신발이 없는 놈이었으니까 초반 딜이 너무 약해 폭풍을 가면 근데 후반가면 아마 확실할거에요 틀러도 쌩꺼고 들어가서 볼락할거니까 원래 레넥이랑 잭사랑 하면 보통 레넥이 조금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 지금 내꺼에 지켰다 무냥이 설마 이거 미친척하고 갱올려나 가정 야 여기 찍혔거든요 드로와인 3놈 뒤진다 바로 유치하다 어 먹었어 18 으아아아악 먹었어 이 돼지같은 놈이 황놈 돼지새끼 소식 쌍수 워어억 한 번 한번 먹을게 아 레벨만 라젠데 열심 싸우는 거 아니네 일단 가정 보다는 가정보다 내가 갈댄 한군데가 있으면 가는데 오케이 바텀을 업을 수 없이 미드가 갱을 가서 다큐민을 하는데 마드가 있나 여기? 아 이것도 혹시 시켰어요? 자 일단 자 일단 나도 넘을 수 있어 이 자식아 폭풍 으아아아 뺄걸 그냥 깨아 강타! 으아아아 아이씨 딜이 너무 안나오는데? 보통 제가 이정도 템이 나오면 요정도 딜을 뽑겠지라는 감이 있는데 너무 딜이 안나와 미치겠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어? 어? 하하하하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자, 탈툰 일단 탈툰, 꼬꼬대움들어놨네 자, 궁 빠졌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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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믿음 내가 병신 믿음 안돼 아이씨 아이씨 여기는 신나게 터지고 있고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 자 육차 돌면 바텀 한 번 더 가자 자 근데 들어갈 각이 없고 일단은 궁 있으니까 왕탄이고 이런건 잘 되니까 우리 건 아닌데 일단 먹이건 다 먹읍시다 자 이번에도 일단 이 자는 이 자는 가야되요 무조건 왜 가야되냐면 타타가 오고 있거든 자 상체는 내가 맞아주더라도 타타타가 오고 나쁘진 않다 한 레벨업 이쯤 하고 나서부터는 폭풍이 괜찮네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딜이 템빨로 나오거든요 슬슬 스킬빨이랑 기본 공격력이 올라가니까 아 지금 이제 그걸로 그걸로 데미지가 올라가면은 지금부터는 좋겠다 이게 포기를 좀 할건 포기를 해야돼 초반을 좀 포기를 하고 아까 보자 안먹어 먹고 잴거야 늙혀도 먹는다 무조건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어미씨가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아니 비도 안가시고 왜 왜 너까지 될거같은데 이거 어 졸라 약한데 일단은 여기는 끝났고 그나마 미드한테 킬 좀 매기면서 게임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모락 나오고 나서는 봅시다 폭풍이 좋은가 안 좋은가 nationale 이게 훔치 어떻게 해야됴 나쁨 자 바로 그냥 가자 성장 망했는데 너무 까부러워 오 개이득 예예 전멸있냐? 아유 잘한다 난 계속 빨라지는 남자 야 안녕하냐? 분명해? 신이시여 저에게 아하하하 크리티클인 신이시여 아 신발 닌자 다 신발 이걸 샀네 왜이렇게 지야맞게 냈는데 저거 샀으면 못이겨 저거 샀으면 못이겨 아 그리고 필요없는거 다 팔아버리고 자 일단 정글은 완전히 망해서 상관이 없는데 미드가 좀 컸고 얘도 닌자 맞네 둘 다 안죽더라 아 그래? 아 그래요? 오셨으면 죽을 각오는 하고 오셨죠? 오 오 힐 썼는데 아 아아 이기기만 하면 내가 죽은건 억울하지 않다 그렇지 이거 게임이 졸라 기묘하게 흐르는데? 초반에 이견놈들이 왜 중반가면서 계속 그냥 지냐 싸우는데 아 그리고 확실히 열광 안들어가면 딜이 많이 떨어진다 생각보다 열광 8스택 딜 자 방금 제가 억지로 밀어냈던 이유는 여기 지금 찍혀있어요 찍혀있기때매 일단 가서 먹고 되게 추모에 좋아보이긴 한데 상대가 좀 시시기도 없고 어떻게 해볼까요? 아니면 나사스같이 이게 지금 문제라는건데 후반에는 좋은데 지금 보면은 초반에 워낙 딜 부족하니까 애매하게 못 죽이고 지금 죽은게 많죠 이거를 상사할 정도로 폭풍이 나중엔 이런거 잡을때는 짱일거 같은데 진짜 한 대 때리면 죽으니까 한 대 때리면 폭풍 펴주고 한 대 때리면 폭풍 펴주고 자 자 내 검을 따르라 음 음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자 클로 하나 빠졌고 속박만 빠지면 자 자 너무 많다 야야야야 야 어? 이거 뭐가지? 일단 아 아이 방법이 없다 아아 ㅈ같은 병 넘기 야 둘 중 한 놈은 뒤지자 그냥 그치? 이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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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땡 땡 오케이 됐어 이제 안 죄송해 하하하하 빨라 그래 자 이제 폭풍 투린이 힘을 좀 발휘할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템 나왔거든 지금부터 세일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자 이럴 땐 그냥 나도 있을 자식아 자 가자 얘들아 그래 이건 아니야 근데 이제 진짜 돌았어 오케이 아 아 어 죽불 데미지 힘 있는데 야싸 간다 간다 복구대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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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대 박았다 야 가자 내가 대신 많아줄게 잠깐만 네 자 이제 이거란 거를 털어볼까 아 자 신이 죽는 거 아닌가 아 맞아 자 이쯤 되면 이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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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쯤 되면 이제 달라만 붙으면 대來 하하 깨랑 놀면 안돼 새해 오 열심히 되스 persons 자 이제 열심이 노란 안돼 안돼 친구들아 야! 나 가인거 있잖아! 나 겁을 내고 그래 죽여 죽여 쌍농 죽여 어? 미안해 먹고 간다 간다 간다아 쨔아아악 당연히 너다하네 상대는 유후후! 후호lloо오!! 야 야 야 야 이송 내놔 이대끼야 이송 내놓으라고 이송 내하라고! 한 대 더 맞아주고 ㅇㅇ 어 무반 대니까된데? 가만히 문자 아 중반에는 좀 짜증 났는데 야 이제 폭풍 잘 탔지니까 지금부터 좋은데요? 썩었던거는 딱 거기까지네 썩은 시절이 끝나면 나 가까이면 뒤진다 자 궁 없지만 아 없으니까 빼자 없지만이 아니라 어? 진 진 체크 좋다 좋다 얘들아 궁 있는 척했다 내가 더이상 허세를 부릴 순 없군 더이상 허세를 부릴 순 없어 쨔 전화 없지 그렇지 그렇지? 전화 없지? 아직까지 15초가 남았다구 급힐 금방 하겠지? 폴필 아니 라인저는 진짜 거짓같지 않으니 그 뒤로는 잘하네 AD가 넷이라 그런가? 자 자 여기 깨러갑시다 진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전 무빙 따위는 하지 않아요 진정한 남자기 때문이죠 고멘 제발 신이시여 안 돼 늑대 새끼가 흐흐흨 흐흨 흐흨 하하하하 흐흨 늑대 새끼가 흐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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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흨 흑흨 저거 해 죽을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흠 야하 잠깐만요 이거 써볼까? 이거 한번 써볼까? 왠지 상대가 존나 막 아이씨 이럴거 같지 않아요? 괜찮을거 같은데? 달라붙기만 하면 되잖아 폭풍 터지니까 폭풍 터지니까 아 보자 내 너희들의 대가리를 깨러 간다 원딜 녀석들 원딜 캐릭터 녀석들 잘 생각하지 않아서 포메! 치아가 확보당함 원딜 녀석들 자 궁 3렙 오 오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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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어어엇 어 궁 아니야 궁 있어 하하하하 그 괜찮은데? 오초의 남자 존나 무서워지 아니 달라붙으면 어차피 딜은 나가 딜은 충분한거 같아 탱이 이정도 나오면 어차피 그린데 뭐 탱크를 못 잡을 뿐이지 잭스 때리니까 좀 늦게 죽자 이거 하나로 만나던데? 그건 좀 아닌데? 이야 무시무시한 5초의 남자 5초의 남자가 왔다 원래 저 자리 임피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임피고 나와버리고 뭐 됐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자식들 자식들 어 잠깐만 왜 꼬꼬댕으로 맞아주시지? 안녕? 잠깐만 제가 아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미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건 아니야 이걸 다쳐 맞으면서 싸우는 Pardon 좀 아닌 것 같애 cog 같은다 간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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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호호호호호호호호 헤헤헿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흐듯 예에에에에에 어 reposit 폭풍 영광트리 영광을 저기서 못따르자어 보면 영광까지 쓰는거지 지리죠 야 한 대 맞춰줘야 돼 아 이건 비겼다고 하면 안 돼 아까워 자 아까운 거 쓰지 맙시다 바람 강타 버릴까? 될 거 같은데 딱히 바람 강타 없어도 아니면 신발을 신발 버리고 임픽 할까? 신발 버리고 임픽 할까? 근데 방법이 많아요 지금 이거 두개 믿고 그냥 이속으로 봅시다 신발 팔면 얼마되나 일단 최대한 벌어야지 꿈을 할 수 있으니까 야 잠깐만 그렇게 싸우면서 억제기를 안 밀어서 아직까지 무리 야 저쪽도 빡치면 하겠다 돼지라서 탱크를 얻으리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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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헤헤헤헤헤 나 강타 없어 근데 나 강타 없어 나 강타 없어 야 야 야 야 공 날 잡으려 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그가 도저히 저긴 저긴 못 가겠다 아니 이게 아닌거 같애 아 이건 아닌데 그래 자 됐어 오 뭐야 뒤짓네? 아 근데 파랑감타도 이게 슬로우가 참 좋은데 두개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간다 칩시다 여기서 임픽을 가면 기본 이속이 보자 보자 나가서 일단 보자 나가서 알았어 내가 먹을게 좀 놔둬봐 380 괜찮네 야 임피 임피해 야 비판기 좀 타 비판기 좀 타고 하 광철이 역량 빠르 존나 무서운 드린이다 하하하하 존나 세다 이씨 etti 신발 발면듣평 Pretoria? 380인데 미워 유치하러 어차피 달라붙을건데 난 상관있나? 먹냐oni 나에게 얼굴을 보여다오 얘들아 어차피 나는 갑자기 빨라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괜찮아 뺏을 수 있겠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오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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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아아아아아 야 자 기준좀 내가 놓고 아이씨 이거 아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오오 무시무시한 친구인데? 자 깨러가자 억제기도 좀 깨주고 이리 해야지 이제 이 자리야 으음 어이 끝날수도 있겠는데 자라 무원아 잘 깨는데 아 이거 안되나? 일단 깨기만이라도 어? 약간 물이 난 좀 다음에는 대..어! 너 너 너 너 너 너 지금 어디로 오는거니? 어 잠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니가 깨 니가 깨 자식아 온게 생각이 없구나 오 곧 5초가 오는데 아이 참.. 5초 여기 있나요іч PLAN 아 머리통 잘 깨지는데? 아 잭슨 마지막까지 막아보고 싶었지만 막지는 못다했다 결국 좋네요 근데 딜량으로 봐야지만 확실히 딜은 약해 딜은 이게 열광 8스택을 빨리 쌓아가지고 공속기반이니까 나오는 딜이 좀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템트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얘한테 맞는 템트리를 이걸로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 받은 거 많이 맞았지 뭐 감소량도 꽤 될걸 야 근데 진짜 유채향 켜고 유채향 켜고 영광 켜고 starting to blow 모람 슬로우 감사 도망 못감 원딜은 도망 절대 못감 땀 없음 아 이건 절대 도망 못감 내가 하나 죽이려면은 무조건 죽일 수 있어